이거 보셨어요? 아 이거 닦을 때 됐어요? 아 이거 닦을 때 됐어요? 아 이거 닦을 때 됐어요? 아 되지 마. 아니 아니 아니. 저 때 이후로 아직 처음에 못 닦았어요. 아니 그 이후에 닦아졌다라고. 아니 반성했다는 게 이게 뭐야. 내가 지금 간이 걸렸는데 지금 내가 바람 맞으면서 이거 닦아줬어? 아니요. 닦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됐다고. 시간이 흘렀다고. 네. 이런 데서 시간이 흐르는 걸 알지 마. 그냥 봄이 돼서 좋아. 이렇게 얘기해야지. 이거 보면서 무슨 시간이 흐르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.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. 나는 이걸 이걸 왜 얘기하고 싶지? 나도 아까 그거 봤어. 그래서 아우 더러졌구나. 한 번 안 닦았구나. 근데 나한테 더 이상 이거를 닦으라고 그러지 마. 아니에요. 저 절대 강요하지는 않아요. 그건 매너가 아니지 말이야. 이번 데까지 제가 저걸 부탁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정씨네 집에 왔는데 은정씨가 또 나한테 갑자기 무슨 밥을 뭐 진수성처럼 얻어먹는 것 자체도 내가 봤을땐 그건 아닌 것 같고. 그게 힘든데요? 아 그러니까. 누가 해준데요. 그것도 하지 말라고. 나도 부담스러워. 왜냐하면 그잖아.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해가지고. 내가 그처럼 이거 저거 이거 다시 썼죠? 저거 세 가지요? 썼죠. 그러니까 그거 좀 갖고 오시고 나도 해가지고. 이거 또. 이거 나왔어요. 네. 어제 돈. 제일 중요한 거. 왜 이렇게 가벼워? 아니 내가 그래야지. 똑같아. 가격은. 근데 지난번에 완전 남았지? 안 남았어요. 무슨 얘기예요? 뭘 했어? 청소했지. 입을 거 같아. 대체적으로 돈 얘기 나오면 다들 살벌해지니까. 예민하다. 너무 많지네 또. 그렇잖아. 이번에는 솔직히 좀 마이너스 장소야 이거. 왜? 냉장고도 채웠고. 아 안 먹었어 저거. 나중에 돈 싸먹으면 되잖아.